안녕하십니까. 루소TV의 우재영입니다. 안중권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나이가 겨우 31세 때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포성줄에 묵혀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안중권 의사의 모습에 정말 처절하고 피눈물이 나는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왜 이런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년들이 행복도 한참 맛보기도 전에 젊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본 때문입니까? 청나라 때문입니까? 러시아 조선이란 나라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무능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간 그 위정자들의 무능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 독립투사들을 비롯한 이름 없는 400만 명의 조선의 젊은이가 머나먼 이국당 만주나 머나먼 남쪽 바다 남망군도의 섬들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과 굶주림, 핍박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간 영혼이 묘지도 없이 시신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 아들, 딸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그 원인을 덮어버리고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만 교육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위교, 잘못된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산업혁명의 물결, 서양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그 물결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세국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간 서양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위정척사운동을 했습니다. 위정척사비가 제 고향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양 오랑캐들과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매국을 하는 매국노가 되는 길이다. 뭐 이런 내용의 비가 쓰여 있었는데요. 정말 이 서양인들이 보면 정말 기가 차고 웃을 일입니다. 우리는 저 서양 기술을 외면하고 내부적으로는 교육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지방에 향교가 있고요. 서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오늘날 서울대학교로 할 수 있는 성경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뭘 공부했냐 하면 사석상경을 내우고, 논의맹자를 내우고, 시경역경을 내우고, 성리학, 주자학, 온갖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경전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이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람도 신분제가 있었지요. 주인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귀족이 있었듯이 이 나라들도 산업혁명이라는 그 역사적인 분기점을 시초로 해서 두 개의 부류의 국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즉 산업혁명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이에 편성이라도 해서 그 흐름을 탄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지배국이 되고 성정국이 되었지만 그 흐름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그 흐름을 무시하고 이용하지 못한 나라는 바로 패정국이 되고 식민지, 피지배국의 그 노예상타의 나라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상태로 전락된 나라들의 사례는 그 뼈아픈 사례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었던 콩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식민지 이전에 2천만 명이 넘는 나라였지만 인구가 식민지배가 끝날 때쯤에는 인구가 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벨기에에서 원주민들을 고무를 채취하는 고된 노동을 시키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고무나무를 자르는 콩고인들이 손목을 스스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여성들까지 손목이 다 잘라져나가가지고 식민지배가 끝날 때는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가난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인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그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나오는 직물은 양틀로 만든 직물이었는데 촉감이 아주 까칠까칠하였는데 목화를 재배해서 나온 면은 아주 부드럽고 촉감이 좋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인도에다가 면증물 공장을 지어가지고 인도 원주민들을 값싼 노예처럼 부르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배가 끝나고 철수할 때는 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여기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면증물을 수출하게 되면 영국이란 나라 수출시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모든 공장의 기계들은 다 가져가거나 불지르면서 그 노동자들의 팔,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인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고 굶어 죽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식민지배, 식민지 착취의 현실,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칭룡으로 끌려가서 노동에 시달리고 젊은 여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그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잔인함도 있지만 그 시절에서 모든 식민지리를 착취하던 강대국들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서 소외되고 결국은 피지배를 당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당했을까요? 그 이전에도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그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은 전국을 통일하고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이 부산 동래성인데요. 동래성에서 송상현 부사에게 우리는 명나라로 갈 테니 싸우기 싫으면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송상현 부사께서 목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는 전투가 벌어져서 거의 몰살당합니다. 그 군사력이 일본군하고는 상대가 안 됐죠. 그 동래성에는 거의 경상도 지역에 모든 군사들이 다 몰려있다시피 했는데 동래성이 깨지면서 곧바로 충청도와의 경계지역인 문경세제로 도달하게 됩니다. 문경세제에서는 신립장군이 또 굉장한 아집과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신립장군은 그 당시에 조선의 명장이라고 명성이 대단했지만 군사 작전에서는 아주 조금 어리석은 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경세제의 지리적인 이점을 다 버리고 탕금대라는 강가에 배수진을 쳤는데 땅이 비가 와가지고 질퍽거려가지고 조선의 자신의 주력군인 그 기병대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또 소집된 군사들도 훈련이 안 된 농민군이었으므로 탕금대의 배수진을 쳤다가 거의 몰살당하고 자기만 살았다가 창피하니까 자결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패전 소식이 선조에게 전해지자 선조는 바로 그냥 의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는 도중에도 임진강 전투와 대동강 전투가 있었는데요. 임진강 전투에서 총사령관이 김문은 장군이었는데요. 임진강에서 나무를 다 불살려고 갔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군대를 강으로 실어나를 배라던가 뗏목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 문호한 조정에서는 계속 김문은 장군에게 선제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김문은 장군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군용 위반으로 곤장을 맞게 되죠. 요즘으로 치면 빠따를 맞는데 원균 장군도 빠따를 병사들 보는 앞에서 맞은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명령을 불이행하면 바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능지처참을 하거나 차명에 처하겠죠. 그래서 김문은 장군이 어쩔 수 없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가지고 임진강을 건너서 공격을 했다가 일본군들의 유인작전 병력을 한 2천명만 남기고 도망을 가는 척하다가 2천명하고 싸우기는 찰나에 양쪽으로 포위를 해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김문은 장군들이 타고 왔던 그 배를 뺏어가지고 유유히 임진강을 건너서 북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대동강 전투에서 또 똑같은 패배를 당합니다. 대동강 전투에서도 역시나 총사령관이 김문은 장군이었는데요. 또 선제공격을 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제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동강물은 매우 비가 안 와서 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군들은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을 못 건너고 있었는데 조선군이 걸어서 대동강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는 아 이게 뭔가 강이 아주 얕구나 그걸 알고는 즉시 북으로 진격을 해서 여지없이 대동강 전투에서도 깨지고 맙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거의 온갖 공포에 질린 선조임금은 압록강 강가에서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성용 재상께서 전하 전하께서 이 조선의 땅을 벗어난 순간 이미 조선은 이 조선이 아니고 일본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나 혼자라도 가겠다 왕이 사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국의 성인 없이는 왕이 도망을 갈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조정에다가 도망가는 것을 이제 성인 받으러 갔는데 명나라 조정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고구려의 후손들이고 그 고구려라는 나라는 예전에 우리 수나라 당나라 그 강대한 대군을 물리친 전력이 있는 전투력이 아주 강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왜 얘들이 일본군에게 20일 만에 깨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그 이유는 아마 일본하고 실제로 암암리에 연합을 해서 우리 명나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조선 임금이 먹고 있는 그 야영장의 몰골을 관찰하게 했는데 왕이나 그 신하들 몰골이 거의 거지 몰골인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속임수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제 해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신립 장군이요 아주 성능이 우수한 총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이걸 하면서 총의 실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실물을 보여주니까 신립 장군은 이까지 총은 우리 활에게는 게임이 안된다. 우리 활이 속도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적의 갑옷을 깨툴 수가 있고 더 월등하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일본군을 철저하게 약보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탕검 내에서 패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애나 지금이나 너무 무시하고 외국이라 그러고 외국이라 그러고 작은 나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그 영토도 자세히 보면 일본 북해도 섬 하나 북쪽에 있는 북해도 섬 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의 남한 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무시하고 지금도 외국으로 하고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나쁜 교육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말기에 조선에 왔던 외교관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은 관리들이 문제다. 이 관리들이이야말로 조선의 몰락과 가난을 불러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로 인해서 조선 백성들은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이윤 추구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사람이 세락하여 질식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극한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조선은 사농공상 농본 억상정책을 펴는 나라였습니다. 농업을 근본으로 하되 상업을 억제하고 왜냐하면 조선의 양반들은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일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일은 안 하고 사람을 속여서 이윤을 획득하는 아주 사악한 백성으로 보고 거의 천민 취급했던 것입니다. 유통이라는 그 가치 유통과 분배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무지에서 오는 그 종종 또 기술자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기술자를 무시하고 천대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대물륨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구려시대에도 만들었던 바늘을 조선시대에는 바늘을 못 만들고 바늘이 귀해서 명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아니 신라시대에는 그 화려한 금관을 만든 나라가 작은 바늘 하나를 못 만드는 그런 지경으로 온 것은 바로 산원공상의 그런 잘못된 정책인 것입니다. 경제에서 공업과 상업이 발전의 원동력이고 핵심 동력은 인데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조선이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을 우선으로 했으면 조선 백성들은 배라도 부르게 살았습니까? 전신에 굶주렸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강이 불어났습니다. 강이 불어난 이유는 뗄 감이 없어서 산에 나무를 해서 쓰고 산은 다 벌거숭이 산이 되니까 비가 오면 그 모래가 강으로 몰려들어서 수면이 높아지고 수면이 높아지니까 홍수가 나면 다 넘쳐가지고 논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조금만 안 오면 가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가지고 관계수료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비가 조금만 안 오면 임금은 임금대로 기후제를 지내고 고울 수령들은 수령들대로 기후제를 지내고 이러한 아프리카 토인보다도 못한 그런 미기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간 매직과 비리가 넘쳐나서 권력을 지고 있던 외적 세력 안동 김씨나 민씨들은 고울 수령짜리를 뇌물을 받고 팔았는데 처음에는 3년 임기로 팔다가 나중에 이제 그 뇌물의 맛을 알고 나서는 2년으로 줄고 1년으로 줄고 6개월 단위로 줄면서 고울 수령이 침을 하면 두 세대에 있다 바뀌고 두 세대에 있다 바뀌고 이런 식으로 매간 매직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매간 매직이 극에 달아서 서울시장짜리인 한승판윤을 갖다가 44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칼아치우면서 매간 매직을 하고 또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양반이랍시고 모든 일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는 이러한 망국으로 갔기 때문에 외국의 외교관들이 이러한 현실을 보고 이런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선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